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1. 3. 3. 4. 5. 얘들아 룽찌보리 여기 보세요 룽찌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고 있었네 룽찌 보고 있어? 어 보고 있는구만 자 오늘의 공지사항 오늘 룽찌랑 보리랑 수영장 갈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들 수영장 갈 준비하시고 조금 이따 만나요 룽찌 다 됐다 슈퍼 시블 숙성 웃고쩍 올라가 조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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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아니? 안녕히 계세요. 미안해 엄마. 엄마 미안해. 엄마 한번 불러볼까 우리? 큰일 났는데? 엄마 나와봐. 빨리 와봐. 큰일 났어. 뭐야? 뭐야? 다 깔았어? 100kg 깔았어. 아이고. 엄마야. 완전히 무슨. 엄마가 치워야지. 어? 엄마가 치워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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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고 채굴, 유통, 판매 모두 직접 관리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고요 또 폭약 없이 채굴에서 화학성분 없이 최초로 올리브유로 정제한 친환경 모래입니다 기존에 쓰던 벤토나이트는 이렇게 입자들이 균일한데요 미우타임즈 모래는 중간 입자도 있고 가는 입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벤토나이트는 무향이었는데 미우타임즈 모래도 아무 냄새도 안 나서 냄새에 민감한 애들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잘 안 벗어지고 응구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 룽지가 쓰던 벤토나이트가 6kg에 16,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우타임즈 모래는 정기 구독하면 9,900원에 살 수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벤토나이트에 정착하지 못하는 모래 유목민이라면 이 미우타임즈 모래 저렴하기도 하고 품질도 괜찮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우타임즈에서 지금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첫 구독 결제 금액의 절반을 페이백 해준다고 해요 그렇게 매달 쌓인 적립금으로 이렇게 간식이나 트릭 같은 것도 같이 구매해서 간식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을까? 애굴 잘 먹어 감자도 풍년이고 맛동상도 풍년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조종Pods